네 패널분들은 다음주에 인사 듣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요? 대표로 전세계씨가 짤막하게 한 5초동안 라이브 토크쇼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라이브 토크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사랑은 예고편을 지금 듣고 싶으실 텐데 마무리하시죠 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